개모임만도 못해 개모임 동네 개모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개모임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개모임만도 못해 여도 야도 축구협회 때렸다 어제 국회에서 문체위가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누구누구를 불렀느냐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다 불렀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정몽규 회장도 증인으로 홍명보 감독도 증인으로 다 증인으로 나왔다 이임진 기술감독까지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세 사람이 다 국회에 나와서 직접 증인으로서 질문에 답을 했다라는 말씀 어제 사실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목이 여도 야도 축구협회 때렸다 오랜만에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근데 이걸 기뻐할 수만 있는 것이냐 왜 사안이 축구협회 논란 때문에 부른 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뭐라고 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이임생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겸유해도 됩니까? 안됩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축구협회가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도 들어가고 나갈 때는 그 정관에 대해서 위배되면 상당한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감안해야 합니다 근데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 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쾌다라는 건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두 명을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홍명보 감독이 표를 제일 많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두 명이 같은 일곱 표로 받아 동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홍명보 감독이 최다 투표다 그리고 도무지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홍 감독을 염두에 두고 한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제가 강유정 의원 신동호 의원 얘기를 일단 대표적으로 한 사람씩만 일단 들어봤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이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어제 분위기가 그냥 축구협회 가운데 있고 계속 혼났다라는 이 느낌이었습니다 여야 없이 축구협회를 때렸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축구협회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가 사실 관건이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축구협회모임보다 못해 질타에 정몽규 위법 없다 반박입니다 반박 목소리도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시죠 그럼 우리 정몽규 증인은 이런 감독 선임 절차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그냥 의혹에 불구하고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 저는 받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생각을 여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 객관적인 생각은 저도 이걸 한번 해봤는데 저한테 뭔가 특혜가 있다라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정몽규 회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없어 절차대로 했다 홍명보 감독도 내가 1위로 나왔다고 해서 받았지 내가 2위랑 3위 나왔다고 했는데 받았겠느냐 1위라고 하니까 나도 감독직을 승낙을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추수영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감독을 맡았느냐를 묻는데 얘가 1위했으니까 감독을 맡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1위가 됐냐를 묻는데 그 대답은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묻는 거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신이 1위로 됐느냐 하는데 홍 감독도 그렇고 많은 관계자들은 아니 1위했으니까 내가 받은 거고 1위 될 만하니까 1위 된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개모임이죠 그러니까 될 만하니까 시켰다 이 얘기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축구협회 현주소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공정했느냐 객관적이었느냐 투명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 이 네 가지를 묻는 건데 그냥 됐으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 건 홍 감독이 그랬어요 저 사명감하고 책임감 때문에 받은 거지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내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갑자기 그 사명감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누가 묻는 건 그겁니다 우리 엘리트 축구가 엘리트 우리 체육이 짬짬이로 이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국민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짬짬이는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22일 날 다시 정문교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불렀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축구의 현주소 아니겠느냐 지금 뭐 짬짬이 얘기까지도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1위를 했는데 축구감독이 됐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 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1위에 된 것이냐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들은 문제없습니다 법적 절차 다 지켰고요 내가 1위에서 순리에 맞게 내가 한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둘 다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수현 의원은 어제 이걸 지적을 했어요 들어보실까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자택으로 찾아가서 한국축구기술철학 등을 설명하며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거의 부탁을 한 그런 면접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홍명모 감독을 의중에 두고 형식적인 면접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임생 기술이사는 거의 밤 11시에 자택 앞에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그렇게 특혜로 보이는 이런 면접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지금 박수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임생 기술이사가 밤 11시에 홍명보 감독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홍감독을 면접을 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주현선 변호사님 밤 11시에 카페에서 보는 면접 보셨습니까?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면접은 일단은 면접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접위원들 앞에서 면접을 봐야겠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면접 절차를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단지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면접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 면접위원들이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고요 이임생 이사가 과연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나 라는 것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과연 이 면접 절차를 생략한 것이 과연 정관이 위배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묻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의 한 47%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이 300억이 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토토 복표 수익금이 200억이 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 단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금액이 많이 투입된 것도 놀랄 일이지만 사실 단돈 만 원이라도 천 원이라도 국민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정부 돈 들어간다 그러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임생 기술이사가 다 일괄해서 책임지고 감독을 선임하는 것도 정관에 맞는 거냐라는 조 변호사님의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적도 지금 같이 나왔어요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어제 증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참고인이 있었습니다 참고인이 누구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직접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정몽교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모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번 프로팀 감독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교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네 세게 얘기했죠 정몽교 체제는 끝나야 된다라는 걸 내가 명확하게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실제로 이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정몽교 회장한테 거취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취지로 질문이 나왔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러면 사연임 도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축구 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고민을 하겠다 그럼 이 얘기는 송재준 위원님 그만둔다는 겁니까 연임 도전한다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이임생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울먹거리면서 자기가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몽교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심사숙고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버티실 생각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가 홍명보 지금 감독도 그렇고 정몽교 회장도 그렇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정말 많은 지금 코치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10년 15년을 갖다가 막 갈고 닦고 하더라도 국가대표 코치를 만든다라는 게 딱 한 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과 정의의 지금 문제인 것인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도 하는 얘기가 내가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하겠다 좋은 성적을 가지고 보답하겠다 아니 그럼 다른 코치들은 사명감 없습니까 책임감 없습니까 실력으로 지금 이거를 결과주의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본인이 1순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인데 1순위가 되는 과정에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금 지적사항인데 그거를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그러면 정광회를 통해 가지고 1순위가 될 수가 있었냐 그 과정에서 일단 이임생 그분 같은 경우도 견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견입했다라는 거 최소 어떤 정적수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거 면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결과가 좋으면 내가 괜찮은 거 아니냐 나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문제의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은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정명구 회장도 그렇고 두 분에 대한 신뢰를 회혹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이 사태 본질을 잘 파악을 못하고 지금 현안 질의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중에 나왔죠 이임생 기술정괄이사는 사퇴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서 밝히게 된 건지 이거는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저 카톡 대화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왜 저렇게 동의해달라고 하세요? 동의를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회의를 하시냐고요? 이미 동의를 구하셨는데 위원님 이거는 제 명예가 달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정하게끔 부탁을 드려서 동의를 다섯 분 다 받았습니다 박주혁 의원분은 아까 1분이라고 했지만 2분 44초를 통화했고요 이거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예로서 제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절대 이거 저의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임생 기사가 손도 살짝 목소리도 떨리고요 손도 좀 떨립니다 지금 민형배 의원이 아니 전략강화위원들한테 다 이걸 위임을 받고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감독을 이렇게 선임을 한 거냐 그런데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왜 자꾸 카톡이랑 이런 내용으로 해서 동의하는 거죠 동의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왜 한 거냐 이미 동의를 받았다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먹울먹하면서 이건 내 명예가 달린 일이라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난 정말 동의 확실하게 받았다 내가 내 명예가 달린 일이라 사퇴하겠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윤경호 의원님 그런데 그럼 사퇴를 하면 해결이 되는 사안인가 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저 이임생이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술 담당인지 아니면 무슨 평가에 중요한 일을 하는지 사퇴하겠다 그게 좋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사퇴하라고 요구한 주된 대상은 정몽규 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 등이더만요 저는 어제 청문회 아니죠 국회 문체위 저걸 보면서 과연 저들에게 누가 권한을 부여했을까 저들은 무슨 자격으로 저게 저렇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런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어제 저런 공식적인 자리 말고요 시중에서 술 마시면서 했던 얘기 중에는 특정한 학교에 학연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됐어라는 얘기가 처음에는 많이 돌았잖아요 그 얘기가 어저께 문체위에서 얼마나 다뤄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축구라는 게 굉장한 인기 스포츠 아니에요 그러면 축구 선수가 당연히 주된 역할을 해야 될 거고 그 선수를 선발하는데 뭔가 권한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평가위원 그리고 축구협회 더 중요한 건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걸 외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3박자 4박자가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팔레스타인이라는 약체하고 붙었을 때 정몽규 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모습이 비춰지니 쏟아진 야유 저는 그걸 보고 저분들은 아무리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이 됐어도 더 이상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뭔가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같이 좀 공통적으로 해주셨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현실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단순히 지금 누구 한 명이 사퇴하고 말고 이런 사안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게 냉정하게 볼 수 있지만 누구 한두 명 옷 벗고 끝나고 할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게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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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